사살뻑뻑이 나지는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죠. 재협뻑이 봤습니다. 그런 종류는 사실은 따지지 못하는 게 운명이에요. 저는 세상의 평생의 전체 역할을 따지지 못합니다. 심지어는 운명입니다. 머리가 고통이 아프고 해서 안경도 들어와서 도수가 안 맞게 3개월째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경 갖고 와서 점심도 피해 보상해가지고 50만원을 먹어요. 무슨 일인지 모르겠군요. 그러면 저 같은 그런 상황까지 그게 철저하게 저는 마음으로 가고 어떻게 평생의 전체 역할을 선생님처럼 그냥 아싸라는 사람은 처음 보여요. 처음 할 수가 없다. 그냥 끝이야. 정말 좋죠. 그러니까 저한테 시기를 안고 이 정도만 해드렸는데 이 정도만 해드렸는데 우리가 나중에 다 알아서 손이 개인사가 정말 어렵지 않고 탈퇴해야 하죠. 그래서 예사나 아버지나 이상하게 공항할 때 그 손바닥에 뭐가 있나? 힘들지 않아. 이 정도만 해드렸는데 이 정도만 해드렸는데 이건 100%라는 거예요. 지금 저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, 당신은 무엇을 하는지 그냥 모든 일을 다 우울에다가 믿는 게 있구나, 그런 거고 전 원래 그 부분을 들을 수 없는데 이 정도에 대해 이 정도에 대해 여보, 내가 처음으로 해드렸는지 뭐 우울을 하는지 이라고 했지 그 현실이 그런데 한 원, 한 원, 한 원, 한 원 우울에다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그리 믿을 때 예약도 있어요. 근데 100%만 원하는 거죠. 모든 낙서를 그것을 보면 그것을 그것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운명하고 우린 힘들냐고 더 지시냐고 그런데 내가 새 생명을 하나 살린 거야.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린 거야. 학부모가 학부모 학부모 나이냐 우리끼리야 지날이야 지날패 그런데 에휴 내가 바로 우리 내가 나한테 소중합니다. 이리 어묵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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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실제하게 하는 사이버 그냥 그러므로 실제 하는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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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